사교 모임에서 만나 마음이 잘 통했던 마씨 부부. 이들은 함께 있으면 평생 행복할 거라는 기대로 결혼을 했지만 막상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바로 싸울 때마다 등장하는 아내의 나쁜 버릇 때문인데요. 아내는 연애 때부터 사소한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그럴 거면 헤어저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마씨는 결혼을 하면 아내가 홧김에 하는 말버릇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도 아내는 그럴 거면 이혼해라며 마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는데요. 예전에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달래도 보고 붙잡아도 봤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지쳐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마씨. 그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 언론에 소개됐던 실제 사례를 저희가 조금만 각색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본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나 이런. 모만냥 조금 싸웠다 하면 헤어져 그만 만나 이런 걸 입버릇처럼 하는 분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린 부부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30대 중반 평범한 부부고요. 둘은 결혼 정년기가 왔는데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국 만남을 목적으로 가입한 사교모임에 나갔다가 이렇게 잘 되게 된 그런 사이였습니다. 마씨는 처음에 아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요. 사교모임에서 아내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아내를 향해서 구애를 했고 아내도 이런 구애와 다정함에 반해서 연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들은 영화나 음식 취향도 너무 잘 맞았고요. 처음에는 아주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벌써 저런 여자는 말이야 하면서 이미 분석을 다 하고 계세요. 제가 조인철님 헤어지자 하면 남자가 굽실거려야 거기서 만족을 얻는다. 아무튼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언제부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한 건가요? 말씀처럼 둘은 천생연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맞았고요. 그래서 정말 좋게 만남 이어갔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자기들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마씨, 당시 남자친구죠.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나 보고 싶어 라고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소리 듣고 바로 한 걸음에 그 자리를 달려갔습니다. 좋네요. 상당히 좋아해 줄 것 같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지금 너 어처증이야? 너 나 술 마시고 있는 거 안 보여? 아이고 보고 싶어 한다고 한마디 달려오니? 너무 매력 없고 소름도 다 이럴 거면 헤어져!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 싶다 해서 달려갔는데 이상하다 라고 했는데 헤어져! 얘기하니까 일단은 잘못했다 이러면서 빌었던 것입니다. 승현님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보고 싶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오빠 역시 진짜 최고야가 아니라 약간 맥락이 없어서 지금 시정 여러분 맥락 없는 소리를 제가 해야 되는데 2년 연애하는 동안 30번을 헤어지자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싸우면 헤어져! 만나고 싸우면 헤어져!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헤어지자는 말 중에 제가 읽은 중에 가장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니까 헤어져! 네?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잘못했는 게 여성이 잘못했잖아요. 내가 미안하니까 헤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니까 헤어지자 이런 얘기인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헤어져! 그 다음 더 답답한 게 정말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짜증이나 그러니까 헤어져!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정도면 결혼을 왜 한 거냐? 이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하 씨가 사실은 연애의 경험이 없어요. 순진한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은 여자들이 투정이구나 다른 여자들이 투정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 씨가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분도 사실은 싸우지 않을 때는 애교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애교 부리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사실은 여자분이 능력이 좋아. 회사에서 능력이 좋고 학벌도 스펙도 좋고 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외모도 초증해. 그러니까 이 남성이 마음 없이 걸 볼 때는 확실한 자자다. 그 정도는 참고 간다고 삼았는데 그리고 또 내가 결혼하게 되면 설마 안 그러겠지. 왜냐하면 남자들이 잡은 고기는 안 타러 갔어요. 잠깐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또? 본인 생각할 때 본인 생각에? 본인 생각에 고기를 잡게 되면 입값을 안 타러 갈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팀장님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요? 제가 수위를 낮춥니다. 어쨌든 이 남성이 볼 때에는 결혼하게 되면 그런 말을 안 하겠지라고 해서 안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착각이오 오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헤어지자는 말을 막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결혼해서도 이 버릇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사귈 때 헤어져는 오케이. 결혼하고 나면 이건 이혼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마 씨의 기대가 역시나 신혼여행에서부터 와장창 깨지고 말았는데 바로 신혼여행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겁니다. 이둘은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요. 이 마 씨가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내가 다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쇼핑을 가고 싶은데 왜 관광을 가야 하냐면서 마 씨를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 씨는 이미 예약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거 우리 여행 오기 전에 다 같이 상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설득을 해봤는데 돌아오는 답은 이혼해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다툼이 계속되니까 결국 아내는 이렇게 여행 스타일 하나도 안 맞는데 앞으로 너랑 어떻게 살지 앞이 깜깜하다면서 그냥 애 생기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갈라서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신혼여행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마 씨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오랜 준비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 신혼여행지에서 세상의 배우자한테서 이혼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르르 무너질 것 그러니까 그게 혼인신고를 하고 말고 이걸 떠나서 신혼여행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이혼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 한 번도 한 적이 좀 있나? 거의 없고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불안해. 왜 이래 오늘 문제는 신혼여행이 7박 8일인데 여기서 이혼 얘기를 4번이나 했습니다.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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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유도 참 신기해요. 코를 너무 많이 군다. 이혼해 밥 먹을 때 소리 난다. 이혼해 쩝쩝 그리고 말을 찰떡같이 못 알아먹는다. 두 번 설명하기 너무 짜증난다. 이혼해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 대면서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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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니까 마 씨 입장에서는 이제는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이혼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코골이나 쩝쩝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있긴 하잖아요. 저 같으면 이혼해 하루에 10번씩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승희 의원님 너무 그러니까 진짜 제가 처음 시작 때부터 그랬지만 약간 좀 뭔가 이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제일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짜증은 받아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고쳐나갈 수가 있는데 여행 가기 전에 다 스케줄 짰어요. 그런데 여행을 딱 갔는데 그 스케줄을 완전히 뒤집어엎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짜장면 먹자고 짜장면 집에 갔는데 나는 짜장면 집이 싫어. 난 갑자기 한식집을 가고 싶어. 그리고 한식집에 가는데 왜 한식집에 예약은 안 했니? 이래 나오면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는 사람 코곤다는 거 잘 모를 수 있고 밥 먹는 사람 쩝쩝거린다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자기야 코고니까 뭔가 장치를 취해 그리고 쩝쩝하는 거 좀 소리 안 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남자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죠. 남편 마 씨 자 그런데 그런데 결정적인 파악 사건이 네 터지고 맙니다. 평상시에 사실 시가에서는 아내한테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남편은 친정의 안부인사도 하고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마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누워있으니까 마 씨 상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처음으로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걸 남편한테 안 물어보고 자신한테 연락을 했다면서 화가 난 겁니다. 이 아내는 아픈 마 씨한테 가서요. 어머니는 왜 나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냐. 네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못하니까 나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냐. 나 시댁살이 시키는 거냐라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또 이혼 얘기를 꺼내고 맙니다. 이 마 씨는 자신에게도 모자라 어머니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무시한 거구나 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아픈 자신한테 이랬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결국 아내 뜻대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딱 들어보니까 팀장님 그 여성한테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럴 때 이 남성이 처음부터 이거 안 만났어야 되는데 당시 여성의 외모라든가 능력을 보고 눈도 몰고 귀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이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이혼하자고? 그럼 여성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소원 들어주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빨리 이혼해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 도장 갖고 와 이러면 또 너 내가 어디 또 이러지 않아요?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 주시고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남자가 임계점에 다다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네가 이혼하자 그러니 우리 합의혼하자 라고 이제 그 여성에게 이야기하니까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이혼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혼하기 싫다라고 급변하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보고 남성이 좀 당황했는데 도대체 왜 네가 갑자기 말을 바꾸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거는 잘못했는데 그런 말한 거는 잘못했다. 아까 기억나세요? 그러니 이혼하자. 내가 네한테 그런 어떤 미안한 감정 가지는 것도 짜증한다. 그만 만나자라고 했던 이 여성이 말을 바꿉니다. 서로 맞추어가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이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진행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렇게 말끝마다 이혼하자는 아내 진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싫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그냥 헛소리를 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혼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남편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이혼해가고 그냥 나 짜증나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기분 나빠. 나한테 잘해줘. 그 표현을 이혼해라고 표현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비진의 의사표시. 뜻이 아니잖아요. 이혼해라고 하면 그렇죠. 이혼하자고 하고 한쪽이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둘이 의사표시 합치되면 그게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 건데 한쪽이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혼할 생각이 없던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협의 이혼은 사실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입에서 계속 이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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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혼사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 판사님은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판사님이요? 판사님도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아내가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태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이렇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이혼에 얘기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짧게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요즘 성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성이 계속 지속수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남성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성의 소원을 들어줘서 이혼하고 사는 게 이 남성이 앞으로 행복이 가는 길이지 계속 살면은 이 남성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소원이 아니라잖아요. 그 이혼하자는 게 소원이에요. 어떻든 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그래 이혼해야 그랬더니 내가 언제 이혼하자 뭐 지금 오리발이라 하잖아요. 아니 그대로 안 했습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냥 행복하러 가세요. 나갔다 오셨어요. 아니 이 여성은 계속 그런다니까. 그 말씀인지 아닙니다. 뭐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나마 해피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요. 승현님. 승현님도. 아까 팀장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자기 생명 제대로 잘 유지를 못해요. 이 여성은 그냥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뭔가 이유가 있는 반대가 아니면 모든 일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밥을 오늘 먹자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밥 먹기 싫어. 나 국수 먹을래. 너 국수를 준비 안 했니? 이러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아닐까요? 저는 이런 사람하고 못 살 것 같은데 무섭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전 이혼을 강조, 강요하지는 않는데 남성분에게 좀 적극적인 재판상 이혼 한번 고려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법적인 거 말고 저는 그래도 좀 고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아닌 것 같긴 한데도 또 이혼하자니까 또 안 한다고 적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남편이 지금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혼을 하든 그대로 살려면 꼭 입을 닫게 해야 되겠죠. 이혼이라는 말을 못하게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남편이 아마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 드리기도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가족 여러분들이 팀장님 정답이시라고 박성자님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살아있는 아내 소원 좀 들어줘요. 왜 시달려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린트리님은 그 얘기하니까 팀장님 지금 채팅창 보고 계시네요. 아이참. 그린트리님은 무슨 노래 후렴꾸냐 이해 불가하셨습니다. 또 채송환님 사건 만장 날씨 추우니까 일부러 애청자 화나게 하는 사건 방송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